여기 있습니다. 와, 생각난다, 그치? 사진 찍고 싶다. 사진 찍어요, 오빠. 올라가자. 감회가 새롭다, 나는. 그치? 진짜 더웠어. 여기 그래서 피신해서 찍고. 여기 진짜 괜찮다, 뷰가. 내려다보면 이뻐요. 좋으네, 와보니까. 그렇죠? 응. 이리 와. 하늘이 되신다, 저거 하나 더 찍을래. 그래. 하늘아, 미안하다. 내가 왼쪽이지? 이리 와. 사진 한 번만 찍어주실래요? 이렇게? 뒷모습. 네. 웃어, 오빠. 노사장님. 야, 서진아 비교해 봐. 너 똑같이 나보고 웃어야 돼. 앉아있어. 비슷한데요? 틀리잖아, 느낌이. 내 눈을 봐. 하나, 둘, 셋. 날 봐. 내 눈만 봐. 우리는 자연스럽지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진짜 시원하다. 잘 나왔네. 여기야. 야, 잠깐만. 왜 이렇게 하는 거야? 어디? 아까 제가 자연스럽게. 이렇게 주는 거야? 정말 못살겠다, 내가. 머리턱만 나왔어? 하나 찍었어. 진짜 시간 빠르지? 난 내가 찍은 드라마나 영화 현장을 그렇게 가본 적은 많지 않은 것 같아. 나도 이렇게 우리 동네 같이 막 곳곳에 묵으면서 찍은 데가 없었어. 오랫동안 있으면서. 그거 한 씨는 이 동네. 그거 한 씨는 저기. 그래서 약간 여기로 내가 있어. 메인 무대가 주운 무대가 여기다 보니까. 마지막 촬영 여기 끝나고 가는데 되게 그렇더라 나는 마음이 낮이었어 심지어.